팀! 팀! 다시! 다시! 엔지! 엔지! 형님 이거 찍히는 거 맞아? 어? 찍히는 거 맞아? 이게 원래 안 보였었는데 또 보이네? 어 내가 해놨잖아. 찍히는 거 맞아? 오늘 밤 시라이딩 갑니다. 저희... 오늘 120km 탈 거고요. 처음 가는 코스예요, 오늘. 안전 배경하고 올게요. 해멋이랑 스카 씨도 너 뭐야? 진짜, 진짜. 저는 거 봐. 양말! 아 양말! 어디 갔지? 간단하게 달리기로 한 번 할게요. 자, 오늘 벌당 2번입니다. 여러분, 이거 처음이야. 여기 한번 갈아오죠. 여기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여기다. 유튜버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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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 Joy trous Keen Анд릴게요. 말씀 들어오습니다. 박수 E Mis. 고맙습니다, 박수 E Mis. 조국의 Krystal opposite 첫 Raik입니다. 그래서silenceari part time. є 여기 있습니다. 박수인 bre Listen beans. 유나해. 오늘 코스는 이제... 추동을 넘어서, 우편 들어가서... 그... 둥근이형 만나고... 단계 관광지로 해서... 밤 London에서 다시 어부동으로 돌아와요. 근데 추동은 두 번 타고... 이렇게 하면 되나? 그냥 자, 추우뚱이обы... 저만에 밥을 안 먹으니까 아침에 든든히 드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편의점 보급은 해야죠 성인껏 쳐야지 족발에 라인 먹겠다고 할까 봐 나 없어지면 라인 먹은 줄 알아요 잠깐만 다시 아니 우리 팀 오늘 왜 소개를 하시냐 처음 본다고 했는데 여기 또 엔드로 타시면 G팀과 X팀은 왜 소개를 하냐 그게 너무했네 아니 이러면 아 오늘 어디 어디 가시냐 스캇 본대에서 나오셨나봐요 여기에서 아니 본대에서 저희 서영거 부장님이 보냈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저희 G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광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호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 서로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팀 우리는 다 같이 팀 우리는 다 같이 팀 아닌 것 같아 다 기억하세요 다음에 다 기억하세요 하자 하나 찍고서 가시죠 해외 여기 있으니까 다음에 다 기억하세요 가수 화이팅 파이팅 파이크스타인 파이팅 하나 둘 파이크스타인 파이팅 파이팅 파이크스타인 팀 파이팅 파이팅 다 같이 하나 둘 셋 팀 파이팅 파이팅 팀 팀 파이크스타인 파이팅 팀 파이크스타인 파이팅 파이팅 제가 다 하나 찍을게 주세요 저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파이팅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